남부님이 찾으시던 그 배속 문헌자료 8 2조 공정요리 통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 번역문 조리법입니다. 재료 은폐, 통후추, 꿀 또는 설탕 끓인 물, 생강, 실백 조리법 배는 내쪽을 내고 껍질을 벗겨 속을 우려서 배 등에 후추받고 설탕 물을 부어서 배가 잘 무릴때까지 끓인다.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자격시킨다. 상에 놓을 때에 배를 담고 실백을 띄워서 놓는다. 번역문입니다. 재료, 배, 통후추, 꿀 또는 설탕 끓인 물, 생강, 잣입니다. 조리법 배는 사등분을 하여 껍질을 벗겨 속을 우려서 배 겉에 후추를 받고 설탕물을 부어서 배가 잘 무릴때까지 끓인다.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차게 식힌다. 상에 놓을 때에 배를 담고 잣을 띄워서 놓는다. 조리법 1. 배는 사등분하여 껍질을 벗기고 속을 우려낸다. 2. 배 겉에 후추를 받고 설탕물을 부어 배가 잘 무릴때까지 끓인다. 3. 생강은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끓인 다음 설탕물을 타서 매운맛과 단맛이 알맞게 해 차게 식힌다. 4. 배를 담고 잣을 띄워서 낸다. 이렇게 됩니다.